자 두번째 고민사연 내일 방학식 이라고요 축하합니다 자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귀찮고 혼자가 편합니다 어 이거 흔히 우리 그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렸을 적 그러니까 20대 후반까지는 성격이 전혀 이렇지 않았고 많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디 놀러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하고 친구들 없이 혼자서는 밖에 돌아다닐 마음도 없었던 그런 성격이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한 후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고 결혼생활도 거의 오랫동안 타지에서 했기 때문에 이사도 번번히 다니고 살림하고 주부노를 하느나 바쁘다 보니 친구가 없어도 외롭다는 생각이 1도 안들고 오히려 낯설고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껄끄럽고 부담스러워서 기피하게 되고 어딜 가도 그냥 혼자 다니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을 보낸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모임을 권유하는 사람들도 많고 연락와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지금도 그냥 귀찮게 느껴질 뿐이네요 딱히 그들하고 어울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쉬울 것도 외로울 것도 없다는 생각에 거의 제 쪽에서 끊습니다 타인들과 친하게 어울리며 지내봐야 결국 돌아오는 건 괜히 말 많은 사람들하고 엮여서 쓸데없는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엔 배신과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는 주위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TV에서도 안 좋은 사회도 많이 보고 그래봤자 결국 남인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견제하는 마인드가 단단히 자리잡았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전업주부라서 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잠깐만 이거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모임이다 뭐다 친구들하고 몰려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제 성격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 욕심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을 해서 삶의 에너지를 느끼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20대 때까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제 성격이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네요 학창시절엔 제 이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학교 친구들이 말할 정도로 정말 왈가닥에 인기도 많아서 반에서는 물론 학년 전체 학생들이 절 좋아하고 따랐던 것 같고 제가 고2 때 체육시간에 운동장에 있으면 유리 창문으로 3학년 언니들까지 저에게 함성을 지르고 1학년 동생 애들도 저만 지나가면 함성 지르고 교무실 가도 선생님들이 여기저기서 제 이름 부르며 환히 웃어지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나중에 연예인 할 거라고 공언할 정도로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왜 이렇게 극내향적으로 사람이 완전 변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성격을 지금이라도 고쳐야 할까요 자 계시면 계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 채널 홈 들어가서 어? 홈 들어가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민사연 신청하는 방법 잠깐만요 이것만 알려드리고 사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님이 지금 흐름 끊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영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홈 있잖아요 자 동영상 클릭 하면 영상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보이시죠? 고민사연 경험당 신청하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이거 보고 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그때 말씀하시고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자 고민사연 신청하는 방법 여기 영상이 있죠? 여기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올려주세요 자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보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젊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외향적인 남을 이렇게 웃기고 이렇게 좀 즐겁게 하는 어떤 그런 맥약적인 어떤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이제 자식 키우면서 그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어...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답을 드릴게요 답이 나왔는데 어... 이미 저렇게 적어주셨잖아요 어... 제가 편하면 그냥 이대로 지내드릴까요? 네 본인 편하면 본인이 편하고 문제없으면 어? 하던데도 하세요 어? 지금 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사연을 읽어드렸는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뭔가 문제 있습니까? 어? 이분이 이렇게 지금 행동하시는 게 문제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문제가 따지려면 있긴 했어 있긴 했는데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시민으로 봤을 때 소소한 어떤 소시민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 있습니까? 이분의 입장은 그거예요 특별하게 특별하게 사람들 껀떡지 안 남기고 아 네 임정원님 감사합니다 네 꼭 올려주세요 임정원님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남들한테 괜히 쉬는 소리 안 하고 어? 특별하게 관계 안 만들고 자기 할 거면 하겠다는데 이게 크게 문제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문제가 그렇게 없어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자세하게 짚고 도망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긴 해요 왜냐 사람을 경계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을 요즘에는 경계해야 하는 시대이긴 해요 워낙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도 많고 그만큼 세상이 위험하기도 하고 뒤동차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리고 요즘에 뒷담화도 많이 하고 괜히 친해졌다가 맞죠 말라버리다가 존묵질 침묵질에다가 괜히 사람 귀찮게 하고 혹시라도 친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뭐 연락 안 하고 가면 뒷담화 까버리고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서로 처음부터 모르는 거 그냥 그저그런 관계로 남는 거 저는 이게 충분히 나름 근거 있는 행동이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편하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크게 없어 보여요 그냥 하던대로 하세요 하던대로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환경의 동굴입니다 환경의 동굴 제가 왜 환경의 동굴이라는 얘기를 꺼냈냐면 이미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혼자고 뭔가 거칠 게 없으니까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내 가정이 생겼고 내 가정은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 생기면 내가 어떤 행동을 잡았을 때 그 행동이 고스란히 가족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더 충실하게 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님이 그럴 수밖에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여자분들 결혼하시면 저렇게 변하시더라고요 아닌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러니까 님이 이렇게 변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했고 그 결혼하는 가정에 적응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님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한 겁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가요 성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성격이 변했다면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쓸데없는 관계로 피곤해 하는 것보다 백배 천배 낮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전에 고민 사연도 몇 번 있었지만 사람도 인간관계에 얼마나 피곤하면 많이 느낍니까 얼마나 진짜 인간관계에 의해서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막 그딴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우울증도 생기고 맞죠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나름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관계 때문에 대리어 상처를 받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맞죠 그놈의 관계 때문에 처음부터 모르는 관계였으면 서로 이런 것까지 헐뜯지도 않고 뭘 하지도 않을 텐데 괜히 잘못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 피해주고 괜히 막 담쌓게 되고 원하는 관계가 돼버리고 심지어는 그걸로 공격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님이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관계를 만들 필요도 없고 괜히 만들어서 피곤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괜히 막 오지랖 빼면서 이 집 저 집 다니고 많은 척 하면서 해봐야 피곤하단 말이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100배 천배 났습니다 자 그리고 보자 그리고 네번째 아무리 친해졌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서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그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고 뭐 하더라도 정말 가까운 데치 이사가 버리겠는데 뭔데 이사가 버리면 연락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뭐 서울에서 동작구 같은 데 살았어요 동작구에 살다가 동대문구로 이사갔어요 그렇게 이사가면 연락해요 그 주민들하고 모임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사가면 거기 그 동네에서 적응해야 그 동네 사람도 적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이 문안에 적응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잊혀지게 되잖아요 이분도 여기 보시다시피 이사를 자주 갔다고 말씀 사연에 적혀있거든요 자 이사도 빈번히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사를 자주 다니고 하다보니 이사를 이사하면 어차피 저 사람도 잊혀진 사람이고 그동안의 관계는 다 없어지는 건데 뭐하러 친하게 지내냐 말이죠 어? 뭐하러 어차피 나중에 또 돈 모으고 뭐 또 시간 지나게 되면 또 이사 갈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집이 뭐 매매가 아니라 전세가 전세로 되기면 만약에 다른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그럼 또 이사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또 그동안 친해지고 다 날라가 버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명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앞으로도 이렇게 어... 가정에 어... 충실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이게 참 이분처럼 생활하기 정말 힘든 건데 이렇게 가정만 생긴다는 게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 많이 느끼거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집에서 뭐 하는 건가 생각 때문에 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염증을 느끼시는 주부분들이 많거든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분은 반대로 오히려 이게 본인의 어떤 적성이 많고 나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딱히 문제가 없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하면서 보통 문제가 생기거든 막 내가 집순이도 아니고 어... 식무워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어... 사회생활도 못하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지치사건이나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데 이분은 반대로 나는 이게 편하다는 거죠 쓸데없이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고 어... 나 우리 가족만 챙겨주는 게 편하다 적성이 많으신 것 같네 결혼 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생활 이런 결혼 생활 계속 유지하시고 이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 이해가 돼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세상이 흉하고 세상이 흉하고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론처럼 그렇게 살갑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본인 라이프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도 네... 가족분들을 위해서 좀 더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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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